jbl xpl 160 이라는 모델 리뷰 인데요 오디오 잡지에 광고를 보면서 아 다시 새록하게 봤는데요 마케팅 요소기 때문에 어 중요하게 보진 않습니다만 재미있게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막 직설적으로 그냥 팔려고 하는 광고가 아니라서 저는 한번 소개를 해봤구요 xp 시리즈는 총 4개의 모델이 있습니다 90 1 4 0 1 6 0 200 입니다 저는 90 1 1 6 0 200 3가지 종류를 써봤습니다 xp 를 1 4 5년 전에 사용하면서 꽂혀 가지고 어 연속적으로 한번 사용했구요 첫 포인트 시작하겠습니다 약점으로 지적되던 클래식을 수용하고 고급화가 적용된 올라운드 jbs 피커가 되겠습니다 중소역의 짝 형들 톨보이구요 후면 포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원하고 호방한 jbl 특징을 가지고 있고 두드러 거기에 부드럽고 고급 짐 살 사운드가 결합이 된 현대 jbl 사운드의 효시에 해당하는 스피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명하지만 유연해진 중고역을 가지고 있구요 양감 있는 저역 약간의 찰진 느낌 가지고 있는 것은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아메리칸 사운드와 브리티지 사운드를 모두 포괄하는 올라운드 지향성을 가지고 있는 그러면서도 약간 하이엔드 지향을 가지고 가고 있는 어 제품입니다 좋은 스펙과 다양한 고급 기술들이 사용이 됐구요 티타늄 트위터와 당시로써는 새로운 미드레인지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인클로저부터 다양한 부분에서의 쇄신이 이루어진 그런 스피커가 되겠구요 추천층은 큰 방에서 거실 그러니까 약간은 공간은 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구요 jbl의 시원하고 호방한 사운드를 즐기면서 편안함이 포함됐으면 할 때 이때 가장 최적의 스피커가 될 것 같습니다 호방함은 기존 올드 jbl에 비해서는 좀 떨어져요 그렇지만 편안함과 부드러움이 잘 가미되었다는 점이 저는 점에서 저는 sbl 시리즈를 상당히 높게 본다 호불호가 크게 크게 갈리지 않을 수 있다라는 점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jbl의 위상에 걸맞는 잘 만든 스피커를 구입하고 싶은데 아주 유명한 뭐 4344 4343이나 l300 뭐 스튜디오 4430 뭐 이런 것들 좀 비싸잖아요 그런 것들에 비해서는 덜 유명해서 아직까지는 비교적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는 점도 큰 장점이고 팝가족 가요 제즈 클래식 등 다양한 장르를 들으시는 분들에게 추천할 만한 컨셉의 성향의 제품입니다 외형은 조금 어떻게 보면 안 이쁘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볼수록 좀 괜찮다고 봅니다 이게 안 이쁘지만 고급진 요소들이 있어요 일단 트위터와 미드레인지가 둘 다 티타늄 방식으로 금속제가 사용이 됩니다 약 선명하고 강한 사운드를 잘 표현하면서도 부드러운 지점이 상당히 잘 녹아들어 있다는 점이 큰 장점이고요 10인치 우퍼를 사용하면 양감에 있어서는 200보다 오히려 좀 더 많은 타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이그로시 160A 버전은 하이그로시 외관에 들어갑니다 전면 베풀에 스펀지 타입이 아주 넓게 도포가 되어 있고요 유닛도 한번 열어보면 안쪽으로는 고무판이 저렇게 덧대어져 있어서 진동적인 부분에서도 굉장히 많이 세심하게 배려가 되어 있는 스피커이고 약간 뒤로 기운 듯한 그래서 트위터 쪽이 뒤로 좀 더 물러서 있는 구조를 채택함으로써 위상이나 응답 특성을 고역이 좀 더 빠르니까요 이 부분을 감안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바인딩 포스트는 바이와이어링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우측에 보시면 고역 쪽이 플랫하게 0dB로 되어 있는 게 있고 아래로 내리면 2dB 정도로 해서 고역을 감쇄시킬 수도 있는 영국제 스피커의 성향을 조금 더 원하시는 분들은 마이너스 2dB를 주게 되면은 호방암이나 시원함이 좀 더 떨어지고 질감이나 밀도감이 조금 더 올라가는 그런 부분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니어필드에서 떨어뜨리는 것도 좋고요 일반 160은 90년도 정도에 출시가 되었고요 160A는 한 2로부터 한 5년 정도 뒤에 이렇게 출시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몬스터 케이블이 들어가고 하이그로시 외장이 들어가는 것으로 개선이 되었습니다 자 굳이 약점으로 제가 강하게 표현할게요 JBL의 장점에 부드러움이 추가되었기 때문에 발전형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었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골드 JBL의 호쾌함은 약간 감쇄가 되는 겁니다 이게 한쪽 올리면 한쪽은 떨어지는 게 당연합니다 급수를 막 10배씩 더 비싼 스피커로 옮겨가는 게 아니고서는 이 부분은 초하이엔드 영역이 아니고서는 잘 구현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꼭 나쁘게 보지는 않았으면 하는 생각이 있지만 어찌 됐든 간에 구형 JBL의 특성을 크게 기대하시는 분들에게는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더 높은 해상력과 부드러움이 포함되지만 그렇다고 또 반대로 브리티시 사운드의 아성에 또 도전할 만큼의 클래식에서의 강점이 아주 두드러지는 건 아니거든요 하지만 클래식에서도 소편성이나 솔로 같은 거에서는 매력이 브리티시 사운드한테 좀 밀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편성 쪽에서는 더 매력이 있지 않은가 왜냐하면 또 브리티시 사운드에서 중대형기로 가게 되면 가격대가 또 상당히 비싼데 아직 XPL 시리즈 160은 그래도 사이즈가 있는 기중이지만 그렇게까지 비싸진 않거든요 그 점이 다만 구하기가 좀 어렵다는 게 좀 약점이 될 것 같습니다 200과의 차이를 한번 생각하면 200은 깊은 저역이 장점입니다 160은 양감 있는 저역이 또 장점이고요 그래서 귀로 직관적으로 들리는 소리에서의 저역에서는 160이 좀 더 메리트가 있고요 확실히 더 고급기 종이들이 구현하는 깊은 저역 쪽의 구현이라는 걸 원하시는 분들은 200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비추층은 현악기, 소편성, 클래식 등 특정 장르에서 매구 매력적인 특성을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비추드리고 싶고요 저역 양감이 약간 많은 쪽이기 때문에 그걸 싫어하시는 분들에게도 비추합니다 구형 JV의 특성인 아주 선명하고 호쾌하고 풍성한 유로 기대하신다면 약간 추천까지는 아니에요 비추까지는 아니지만 추천까지는 아니다 이분들은 또 다른 판단을 하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유닛 같은 거 소개를 했는데 약점에 이어서 표현하면 저는 이 JBL을 비롯한 우퍼의 엣지가 스펀치 방식이 사용되는 기종들은 지금 한 20년 넘어가거나 30년 정도 되면 엣지가 좀 샀거든요 교체가 좀 필요합니다 저도 삭은 제품을 구입해서 제가 직접 교체를 했고요 이런 것도 제가 별도로 스피커 엣지 교체하는 요령 올린 거 있으니까 이런 제품 구입하시는데 너무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도 되고요 손재주 없으신 분들도 그냥 스피커 수리 좀 이용하시면 됩니다 스탠드가 또 원래는 옵션으로 있는 기종입니다 그래서 스탠드 없으면 또 제 소리 아니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신데 저는 XPL-200에서 스탠드가 있고 없고를 면밀히 한번 비교를 했고요 깊은 점 쪽을 내는 데에는 확실히 스탠드가 있는 게 좀 더 좋습니다 스탠드를 놓게 되면 저역의 양감이 좀 줄죠 통상적으로 그러니까 공간에 따라 스탠드가 있고 없고가 필요하고요 시청 높이에 따라서 스탠드의 유무가 상당히 중요하게 되는데 전용 스탠드 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도 힘들게 구했었는데요 없다고 해도 개의치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유사한 이러한 구조로 안정감 있게 올라갈 수 있으면 되고 볼트 방식으로 조일 수 있는 곳이 4군데 있거든요 이걸 고려해서 맞춤형 스탠드를 제작한다고 하더라도 국내는 엄청나게 비싼 것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전용 스탠드 구하는 노력이나 특주로 제작을 하는 가격이나 크게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부착이 아니더라도 블루텍 같은 거 이용해서 올리시는 방법을 사용하면 스탠드에 대한 부제도 충분히 해소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굳이 없어도 된다고 보는 쪽입니다 상황에 따라 다른 거예요 필수가 아니다 어떨 땐 있으면 너무 좋을 때고 어떤 상황에선 없어도 되는 거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디오 오디오 주간 평가 등급입니다 재미로 보는 거고요 저희 판단은 올라운드 성형의 스피커를 찾고 계신다면 A 플러스고요 JBL의 매력을 높이 사지만 조금 편안했으면 하시는 분들 이게 XPL의 강점입니다 여기에서 S를 드릴게요 그리고 음악적이라든가 감각적이라든가 특정 장르에서 아주 도드라지는 매력을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C가 어울릴 것 같습니다 만들어 놓고 보니 XPL 200 리뷰를 했었는데 이것도 링크는 따로 드릴게요 예전 초창기 리뷰라 좀 부족합니다 아무튼 다음에는 또 즐거운 명절이네요 추석이 이제 제가 예약을 해서 업로드를 할 텐데 추석 때 아마 올라갈 것 같습니다 즐거운 한과이 되시고 다음에 또 다른 리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